기쁨 있는 목소리 성현이가 불러줍니다. 아름의 꽃 기쁨 있는 목소리 성현이가 불러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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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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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줍니다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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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무대에는 광주 지역 출신 가수들 말고도 인기 가수들까지 많은 가수들이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또 채워드리려고 해서 지금 많은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그 개성금치는 분들 중에서요. 애절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주목받고 있는 가수분입니다. 나미나의 주인공 강철실의 큰 박수를 환영해주세요. 나미나의 주인공 강철실의 큰 박수입니다. 나미나의 주인공 강철실의 큰 박수입니다. 어쩌다 어쩌다 만날 수 없는 남이 되었나 다시는 다시는 볼 수도 없는 남 남이 되었나 아아 남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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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물은 흐르다 강으로 바다로 만나들 우리도 언젠가 시든 만날 남이 되었나 나 멜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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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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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루 어쩌다 어쩌다 만날 수 없는 남이 되었나 다시는 다시는 볼 수도 없는 남 남이 되었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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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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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몰은 흐르다 강으로 바다로 만나듯 우린 언젠가 스치든 만날 남이다 우리도 언젠가 스치든 만날 남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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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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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